초보 엄마인 마을이가 새끼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고 새끼들이 입양까지 도왔다는 직원들. 그런데. 또 두 번째 새끼를 같은 곳에다가 나왔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첫 출산을 한 지 두 달 만에 또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웬일이야? 이건 좀 조용히 가야 하는데. 사무실 한 켠에 보이는 이 나무 박스가 새끼들 방이랍니다. 어디 보자. 아이고,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손뭉치처럼 하얗고 뽀송뽀송한 게 완전 인형이네요, 인형. 너무 예쁘다. 이제 생후 한 달이 되면서 조금씩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새끼들. 이건 곧 육아 전쟁이 시작됐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물론 새 생명의 탄생은 축복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첫 육아에서 해방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출산이라니.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답니다. 토끼들이 자주 이렇게 새끼를 낳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 이렇게 빨리 새끼 낳을 거라는 생각을 못해서 저희 많이 당황하고 있고요. 그렇죠. 직원들도 당황스러운데 또다시 육아전선에 뛰어든 엄마 마을이는 오죽할까요. 그런데 아까부터 닫힌 출입문 앞에서 떠날 줄 모르는 마을이. 왜, 왜? 나가고 싶어? 어? 그런데 어라? 마을이가 나가지 않게 조심하라니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귀찮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애기들한테 애점이 없는 건지 그냥 밖으로 그냥 이렇게 뒤도 안 보고 도망을 착 나와서 자기 분리를 보니까. 아, 그러니까 한창 젖먹이 새끼들 육아를 해야 할 시기에 새끼들은 나 몰라라 밖으로만 돈 나는 겁니다. 지금도 어떻게, 어떻게 호시탐탐 나갈 기회만 엿보는 것 같죠? 아니나 다를까? 어이, 나오지 마. 오, 열린 문틈으로 잽싸게 탈출에 성공하는 마을이. 그리고는 전속력으로 앞만 보고 내달리기 시작하는데요. 마을이 등장해 토끼 눈이 된 윤석. 카라, 카라 맞죠? 마을이를 보자마자 냅다 달려가더니. 어머, 뭐야. 둘이 사랑했더니. 아, 진짜. 아, 난리 났어. 나 잡아봐라 이거. 한겨울 추위도 잊었네. 꽁냥꽁냥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세상에. 어머, 어머, 어머. 시중일관 마을이 곁을 지키며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카라. 마을이 첫 번째 새끼들의 아빠라 그런지 둘 사이가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마을이 첫 번째 새끼들의 아빠라 그런지. 마을이 첫 번째 새끼들의 아빠라 그런지.